네. 주간 검색 종목 TOP5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개인 투자 여러분들께서 어떤 종목을 많이 검색했고 어떤 종목에 많은 관심을 가지셨는지를 보고요. 해당 종목의 전망까지 간단하게 살펴보는 코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SK 이노베이션입니다. 개인 투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가지고 계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문의를 많이 받는 그런 종목이 바로 이 SK 이노베이션인데요. 지금은 완전히 전기차 관련주로 바뀌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주요 수익원은 뭐죠? 정유 부분입니다. SK 이노베이션은 지금 전기차주로 변모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정유 부분의 매출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정유 부분의 업황이 지금 어떨까요? 좋죠. 정유주는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국제 유가, 두 번째는 정제 마진입니다. 지금 국제 유가가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그러면 예전에 사놨던 원유에서 재고 차익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유가가 인상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정제에서 팔 때는 높은 가격으로 팔게 되겠죠. 재고 차익도 남길 수 있는 구조고. 두 번째 정제 마진. 코로나 이후에 정제 마전이 거의 제로까지 떨어졌었는데 최근에는 빠르게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재고 차익도 나고 정제에서 팔았을 때 마진도 남고. 어때요? 정유 부분의 이익은 좋을 수밖에 없겠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실적 기대감이 좀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요즘에 배터리 부분 모멘텀이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포드와 배터리 합작 13조 원 투자를 결정했어요. 엄청난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글로벌 배터리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를 좀 받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해당 기사가 나갈 때 주가가 단기간에 좀 급등하기도 했어요. 최근에 좋지 않은 시장에서도 기관과 외국인이 꾸준하게 양매 수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배터리 2차 전제 관련된 종목분들이 대부분 많이 올라왔어요. 밸리에이션 부담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위치에서 덥덥덥덥 사기가 어때요? 부담스러워요. 근데 SK이노베이션은 기술적으로 다른 배터리 주 대비해서는 가격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급도 좋기 때문에 꾸준하게 우상향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홀딩해 나가시는 전략이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OCI인데요. OCI도 이번 주에 굉장히 뜨거운 좋은 흐름을 보였죠. 약세장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주의 강세가 눈에 띄었는데 OCI 하면 가장 생각나는 게 태양광, 그중에서 기초 소재인 폴리실리콘입니다. 폴리실리콘 가격이 바닥을 찍고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배터리 재사용 사업도 추진한다고 했어요. 제가 예전에 배터리 재사용 관련된 폐배터리 문제 부각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 한 두세 번 정도 드렸습니다. 실제로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들이 주가가 급등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OCI도 이 폐배터리 관련주로 엮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태양광에 대한 글로벌 사용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드 페리티라고 해서 태양광 발전으로 전기를 만드는 생산 단가와 석탄 발전으로 전기를 만드는 생산 단가가 같아지는 시기가 올 때 태양광이 폭발적으로 성장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그리드 페리티가 글로벌적으로 거의 가까이 왔다고 보여져요. 그 말은 뭐죠? 태양광 발전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이든 정부도 친환경 정책에 대한 드라이브를 굉장히 강하게 걸고 있죠. 그리고 풍력과 태양광 두 개가 친환경 대표 주자인데 풍력보다는 태양광 시장의 성장 폭이 그리고 속도가 빠를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태양광 관련주에 대한 주목도는 좀 높아지지 않을까. 다만 단기에 급등한 부분은 부담입니다. 눌림 이후에 재반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부분은 염두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종목은 LG전자입니다. LG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 주 역시 좀 쉽지 않은 그런 흐름을 겪으셨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스마트폰 사업 철수 이후 전장 사업에 대한 드라이브 굉장히 강력하게 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좀 꺾였는데요. 어차피 LG전자도 전기차 관련주로 분류가 돼요. 지금 보면 일부 전기차 관련된 종목군의 수급이 너무 쏠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진 종목은 너무 커졌고 상대적으로 저평가 매력이 있는 종목은 가격적인 매력이 생겼죠. LG전자가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지금 추세적으로나 아니면 수급적으로는 좋지 않아요.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좋은 모멘텀이 있다고 해도 주가가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수급. 사야지 올라갑니다. 안 사면. 절대 안 올라가요. 아직까지는 수급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LG전자 같은 경우 매수를 하시려면 지금 자체에서는 좀 관망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전환될 때 그때 가서 관심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시장 자체가 좀 어지럽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선제적인 매매보다는 좀 확인을 하시고 매매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거든요. LG전자가 좋은 기업이지만 수급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추가 조정 염두하시고 기관 외국인의 전환, 수급 전환, 매수 전환 시기를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번째 종목은 SO1인데요. 역시 이번 주에 좋은 흐름 보였죠. 왜? 정유주니까. 유가가 상승하면 좋죠. 아까 말씀드렸던 재고차익, 정제, 마진. SK이노베이션과 SO1은 같은 업종을 유지하고 있죠. SO1 같은 경우 정유 포커스가 높고 SK이노베이션은 정유주에서 전기차주로 바뀌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성격 차이가 좀 날 겁니다. SO1 같은 경우 국제유가 상승의 수혜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GS, SK이노베이션, SO1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SO1이 가장 유가에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제, 마진 개선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 같아요. SO1 같은 경우 추세가 괜찮았고 국제유가가 조정받을 때 같이 조정받았다가 국제유가가 상승할 때 같이 올라갔다가 이렇게 연동성이 클 것 같아요. 현재 위치에서는 모멘텀이 소멸되지 않았고 추세도 괜찮기 때문에 보유하시는 관점인데 국제유가랑 같이 살펴보셔야겠죠. 만약에 내가 SO를 투자하자면 국제유가가 만약에 2, 3일 연속 빠진다. 그럼 그때 가서는 차익실험 매물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국제유가 추이를 눈여겨보셔야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인데요. 배당주 하나 갖고 왔어요. 제가 배당주 계속 말씀드리는데 다음 주에도 아마 제가 배당주 얘기를 최소 한두 번 할 거예요. 왜? 찬 바람 불면 배당주를 보자. 요즘에 좀 찬 바람이 불죠. 그만큼 배당주를 투자하기에 적합한 시기다.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배당주의 성과가 가장 좋았던 매수 시기는 9월에서 10월이었습니다. 딱 지금이죠. 딱 지금이 배당주 투자 적기고 KTNZ예요. KTNZ 같은 경우 굉장히 안정적인 배당 매력이 부각이 되고요. 실적은 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동안 부진했습니다. 현재 위치에서는 연말 배당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지금 통신주, KTNZ라든지 KTNZ라든지 이런 안정적인 이익과 고배당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이런 종목군들은 연말에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요. 고배당주에 대한 매력을 체크하자라는 관점에서 마지막 종목은 KTNZ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탑5 5종목 살펴봤고요. 이 외에 다양한 정보들 얻고 싶으신 분들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장중의 다양한 시황 특히 교육 관련된 내용들 엄청나게 방대하게 준비했습니다. 공부해서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